잠시만요 지현이 눈이 너무 어두운 곳에서 한 번 이동해볼게요 아니 너가..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 이렇게? 왜 그렇게 웃어요? 아니 너무.. 얼굴이 화면 안에 가득 있어서 좀 이런.. 됐나? 어? 이러면 됐나?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괜찮으세요?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맞아 된 것 같아 진짜 뭔지 오케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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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